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한 황사,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 실내 답답한 공기, 거리의 자동차 매연 이제 간편하게 목에 걸기만 하면 되는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과 함께하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종일 마스크만 쓰고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간편하게 목에 걸기만 하면 되는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과 함께하십시오 에어폴을 간편하게 목에 착용만 하고 계셔도 음연이 쫙 퍼져 항상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목에 걸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버튼만 살짝 눌러주십시오 음연, 음연, 음연이 쫙! 지하철에서도,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과 함께하세요 에어폴을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상쾌한 느낌!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이 좋은 이유! 첫째, 언제 어디서나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목에 걸기만 하십시오 실내 사무실에서도, 공장에서도,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도, 지하 매장이나 지하철 속에서도, 오랜 시간 운전하실 때도, 세차 구입 시에도, 병원에 계실 때에도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다양한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음연 발생기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지만 강력한 음연 발생 및 살균 기능!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은 1cc당 무려 90만개 이상의 음연을 발생시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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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연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한 살균 기능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항상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과 함께하십시오 간편하게 목에 걸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버튼만 살짝 눌러주십시오 음연! 음연! 음연이 좋아! 지하철에서도,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과 함께하세요 항상 밝은 느낌 그대로! 휴대용 음연 발생기 에어폴! 함께 드리는 충전용 배터리와 충전기로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어폴의 이 모든 구성을 49,800원! 49,800원!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글쎄수